소금이 좀 적게 들어가네 언니 또 왔어 미자 언니! 미자 언니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시즌4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안 나오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? 오늘 궁금한 것도 많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언니가 너무 재밌게 봐서 얼마나 되게 만나고 싶었었대요 제가 딸을 막 연락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다 봤어요 언니 거 제 거요? 저 차인 거 다 보신 거예요? 언니 것만 봤어요 저는 오늘 파티 분위기라고 해서 파티에 빠질 수 없는 닭발 언니가 또 닭발을 되게 좋아하세요 친정 엄마한테 다 배워가지고 닭발을 직접 하시는 거야? 요리를 잘하시네 와 선수 진짜 마지막요 우와 마지막요 마지막요 맛있겠다 언니 그런 의상에 지금 이렇게 들고 들어오니까 여기 주인가봐요 오셨어요? 오셨어요? 미자 언니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원래 언니 스타일대로 돌직구로 팍팍 물어주세요 오늘 내 딸함에 호미가 돼서 있는 대로 캐려고요 아 호미 호미 네 석희 이거 열 줄 알아? 이거 팍 터지잖아 왜요? 이거 조심해 아니 근데 너무 빵 터질까 봐 무서워요 무서워 설마 괜찮아 빵 터지면 괜찮다면서 지금 너무 깜빡해지는데 아니 되는 거 같아요 되는 거 같아요? 되는 거 같아요 올려보세요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괜찮아 이제 올라온다 빵 안 터져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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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 아까워 아니 이거 숨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를 타요 원래 그만큼이 없어졌다 그러게요 아 아까워 진짜 송창해주세요 주인 씨가 자 에버버리 네 해피 뉴 웨일 해피 뉴 웨일 해피 뉴 웨일 나랑 해주셔야죠 아이 정말 해피 뉴 웨일 바이러스 이 순간 싹이야 이 채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